자 이번 시간에는 설정에 있는 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는데요. 이 부분에서 앱 및 기능을 보면 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앱 및 기능 영역의 선택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선택적 기능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앱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앱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앱 및 실행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별칭을 통해서 앱 실행 별칭을 통해서 명령 프롬포트 상에서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행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을 선언할 수 있고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는 하나의 앱을 선택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앱을 통해서 이동, 수정, 제거할 수 있고 드라이브별로 검색도 하고요. 정렬 및 필터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일이나 지도, 음악 플레이어, 사진 뷰어, 비디오 플레이어, 웹브라우저 같은 이러한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의 프로그램들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메일 같은 경우는 지메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음악은 고모디오를 할 수 있고 사진은 RC를 할 수 있고 비디오 플레이는 곰플레이어, 웹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크롬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 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 형식별 기본 앱을 선택할 수 있고 프로토콜별 기본 앱을 선택하거나 또는 앱별 기본 설정 값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기본 앱으로 돌아가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모두 다 처음 값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본 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기본 앱이 아닐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뜨지 않을 때 기본 앱으로 와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설정의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야간 모드를 끄거나 켤 수 있다. 청광색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야간 모드를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켜기, 강도 조정, 야간 모드 이런 부분들이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왼쪽 창에 보면 야간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배율 및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합니다. 텍스트나 앱 및 기타 항목 등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나 125%, 150% 이러한 퍼센트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글씨라든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아이콘들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고급 배율 설정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선명도를 지정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방향 또는 가로나 세로나 또는 복제도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있으면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 디스플레이를 연결했을 경우 고급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고 그래픽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화면에는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음 장에서 보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배율 및 레이아웃에 보면 텍스트의 크기나 앱 등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겠죠. 기본적으로는 100%는 않았는데 더 크게 보면 눈이 안 좋다거나 작은 게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그러면 퍼센트를 올려서 15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디스플레이를 확장할 건지 복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급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고 그래픽 설정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아래쪽 디스플레이 어댑터 속성 표시를 클릭한 후 색관리 탭에서 색관리를 클릭하고 색관리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디스플레이를 보정을 통해 색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색보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정에서 색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고급 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시스템의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오냐? 내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PC가 모니터링되고 보호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바이러스의 위협이나 방지에 대해서 또는 방화병 및 네트워크 보호에 관해서 또는 앱이나 브라우저 컨트롤, 계정보, 장치보안 등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장치 사양인데요. 내 컴퓨터가 어떠한 사양으로 되어 있는지, 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디바이스의 이름이나 프로세서, CPU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지,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의 종류는 윈도우 10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근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64비트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6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펜 및 펜 등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이름을 바꾸게 되면 변경 후 반드시 재시작을 해야지만 변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인텔 코어 i5-4440이라는 CPU의 명칭이 나오고요. 메모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설치된 종류 64비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10이 업데이트 됐을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윈도우 10이 업데이트 안되면 내 PC의 속성과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가 뭐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를 나열하며 드라이버를 설치 및 업데이트하고 해당 장치의 하드웨어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을 수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다? 장치 관리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설정을 보겠는데요.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경에서는 바탕화면의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의 배경화면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사진으로 할 건지 단색으로 할 건지 슬라이드 쇼를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선택에서는 나타나는 유형에서 채우기인지 맞춤인지 확대인지 바둑판인지 가운데인지 스팬인지 대부분은 채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에서는 색을 선택할 수 있죠.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또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효과를 끄거나 킬 수 있는데요. 투명효과는 윈도우즈의 창이 투명한 거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 컬러를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하게 되면 내 배경화면에서 테마 컬러를 선택이 가능하고 최근에 사용한 색이나 윈도우즈 색상표에서 사용자 지정 색을 이용해서 색 지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면에 테마 컬러 표시를 시작이나 작업 표시줄 알림센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는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에다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면에 테마 컬러 표시, 테마 컬러 표시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를 작업 표시줄이나 시작 단추에 나오게 한다거나 또는 제목 표시줄에 또는 창 테두리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잘린 부분인데 제목 표시줄에 창 밑 테두리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잠금 화면이 있는데요. 잠금 화면은 윈도우즈에서 추천한 사진이나 슬라이드 쇼들을 내가 할 수 있고요. 잠금 화면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 하나를 선택하면 잠금 화면에 빠른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앱을 선택 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 배경 그림 표시 여부를 내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 배경 그림 표시 여부와 그 다음에 화면 시간 제한 설정, 화면 시간 제한 설정을 통해서 전원 및 절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 보호기 설정에서 화면 보호기와 전원 설정 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쉽게 알고 있는 화면 보호기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한다? 잠금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잠금 화면이라든가 이런 테마인데요. 테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테마를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테마 등을 다운받아서 설정을 하게 되면 배경이나 색이나 소리나 마우스 커서 등이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글꼴을 추가하거나 사용한 글꼴을 확인이 가능한 곳이 바로 글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꼴은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모든 언어에 대한 글꼴 다운로드가 있고요.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 기술을 사용하면 텍스트 가독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윈도우즈의 글꼴은 저장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C에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확장자가 PON 또는 OTF, TTF, TTC 이런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시작 단추를 누르면 거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을 표시할 건지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시작 메뉴에 앱 목록을 표시하거나 또는 최근에 추가된 앱을 표시하거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끄거나 켤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시작 화면 사용에서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이라든가 작업 표시절 또는 파일 탐색기의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시장 메뉴에 표기할 폴더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는 쭉 그냥 나열한 거라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장애가 있지만 시각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청각에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컴퓨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좀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각에 대해서 보면 디스플레이 화면의 일부를 확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돋보기죠. 이 돋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돋보기를 켜기 위한 단축키 윈도우 플러스 키와 끌 때는 윈도우 ESC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건 어떻게 되냐. 윈도우 마이너스 키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윈도우 플러스 키 그러면 확대가 되죠. 그런데 윈도우 플러스 키는 돋보기를 켜기도 하지만 확대 축소에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증분을 변경해서 설정한 값만큼 더해서 증분이 되어서 확대 축소 수준의 설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후 돋보기 시작 체크 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로그인 전 돋보기 시작 체크를 해서 이미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가장자리 등을 체크하고 크게 보일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돋보기 화면에서 전체 화면을 보려면 컨트롤, 알트, F를 누르거나 또는 도킹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D를 누르거나 렌즈로 보게 하려면 컨트롤, 알트, L 이거는 좀 잘 알아도 돼요. 컨트롤, 알트, L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하게 하려면 컨트롤, 알트, M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필터가 있는데 색상 필터는 화면에 색 필터를 적용해서 사진 및 색을 보기 쉽게 하는 거죠. 특정한 색이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녹색약 제2생명이라든가 정록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청황색의 이런 필터 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요소를 잘 볼 수 있는 색상 필터를 선택해서 반전이나 색조나 회색조 반전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고대비는 고유색을 사용해서 텍스트와 앱을 보기 쉽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지만 시각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대비를 통해서 좀 더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 대비를 강조해서 해당 항목보다 뚜렷하고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터 나레이터는 화면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자동으로 읽어주죠. 그래서 나레이터를 끄고 켤 수 있는 키가 있는데요. 이거는 윈도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나레이터를 켜고 또는 끌 수 있습니다. 이건 토글키 형태죠. 그래서 윈도우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그러면 켜지고 다시 또 누르면 꺼지는 그런 형태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면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디오가 있는데요. 오디오는 장치 듣기를 쉽게 하거나 사운드 없이 사용하기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치의 볼륨을 변경하거나 모노 오디오격이나 오디오 경고를 시각적으로 깜빡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선택 자막 오디오는 듣기가 어렵겠지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사운드 없이 이렇게 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막의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투명도나 스타일이나 크기나 효과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음성명령. 키보드 입력한 대신에 말하기를 받아쓰기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우리 핸드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를 부르기도 하고 아리아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만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력 및 장치를 제어하는 이런 것은 음성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는데요. 키보드 없는 디바이스 사용 시 화상 키보드를 사용해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에서는 키보드가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왜냐하면 고정키를 사용하거든요. 이 고정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컨트롤이 고정되게 하거나 또는 쉬프트가 고정되게 해서 하나 이게 동시에 여러 개를 누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고정키를 써서 바로 조합된 키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토글키에서 캡슬락이라든가 또는 넘락이라든가 스크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를 때 소리가 나게끔 끄고 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우스가 있고 아이 컨트롤이 있고 그래서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마우스를 제어하고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동자를 시선을 추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TTS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음성 변환을 통해서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계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사용자는 고유한 파일과 설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계정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계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으면 그 A대로 화면과 파일을 설정할 수 있고 B는 B대로 C는 C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면 접근 가능한 파일 및 프로그램 주요 작업에 대한 허용 유형, 바탕화면 배경 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A, B, C, D가 있으면 각각의 사용자가 A, B, C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A라고 하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각각 어떻게 해요? 그러한 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을 생성할 수 있고 또는 바탕화면의 배경을 내가 바꿔줄 수 있고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을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작성한 문서, 즐겨찾기, 목록, 시장 메뉴 등 이런 것들은 C의 사용자 계정의 폴더의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삭제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삭제를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계정 삭제하게 되면 만약에 필요 없는 계정이다 그러면 다 같이 삭제하는 게 좋겠죠. 바탕화면에서 RTF4를 누르면 나타나는 윈도우 종료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전환이라는 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은 닫지 않고 중요한 말은 프로그램은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는 뭐가 있나요?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권한을 주느냐 관리자 계정으로 권한을 주느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요. 관리자 계정은 제한이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은 사용할 수 있지만 뭐예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설치나 제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뭐만 할 수 있어요?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는 거죠. 역시 제한이 있는 거죠. 표준 사용자는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리자 계정은 컴퓨터에 대한 제어 권한이 가장 많으며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다 관리자 권한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 계정도 변경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표준 사용자는 제한이 있고 관리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사용자 만들기 로컬 사용자라고 하는 건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설정 계정에서 가족 및 다른 사용자를 선택하고 이 PC에 다른 사용자 추가 클릭해 주시면 이 사람이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맨 밑에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고 거기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와 암호 힌트를 입력을 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계정을 만들었는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같은 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사용자 계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작 설정 계정에서 가족 및 다른 사용자를 선택하고 계정 소유자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죠. 유형 변경한다는 얘기는 표준 사용자냐 관리자 계정이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권한을 제거할 수 있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 창에서 계정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는 각각의 계정에 가서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암호도 변경할 수 있고 또는 그림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